두혼의 KT 위즈 올해요 승리하라 올해요 끝까지 함께 달리자 KT 슈거 레이드 위즈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의 십찬,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첫 박스는 레이드 위즈 두 번째 라이드미지를 선거합니다. 김진아 출거. 박수 오늘 세 번째 라이드미지를 윤진아 출거. 박수 오늘의 네 번째 라이드미지를 신선이 출거. 박수 오늘의 마지막 승훈을 소개합니다. 조언을 출거. 박수 레이드미지를 신선이 출거. 박수 레이드미지를 신선이 출거. 박수